자르반을 저기가 밴하면은 우리가 노나먹는게 낫지 않을까? 뭘 우리가 요번에 선픽 하나 하는거지 아니다 두번 두개 픽하고 상대가 선픽 하나 하고 우리가 두개잖아 녹폰 절대 주면 안돼 이거 녹폰 밴해야돼 쓰갈도 내가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게 나을거 같애 상대가 미드 죽이기하면은 녹폰 미드 죽이기하고 상대가 리산 가져가면은 리산 가져갈 생각하면 어 뭐야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 시작 저기가 먼저 선픽이다 하나 가져가는거야 우리가 그리고 둘 저희가 지금 퍼플이죠 퍼플 우리가 위쪽 진영 야 케넨 그럼 블라디까지 할 생각인가? 케넨 되게 싫어하는가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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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천천히 너무 빨리했다 블라디까지 밴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러면은 미드 AP라고 정글 풀리거나 맞네 와아 그러면은 정글 풀려 그럼 정글 하나 풀려 오빠 갈리오 밴? 갈리오? 아 녹평부터 밴할래? 아니 갈리오부터 밴 그러면 저기가 자르반부터 달리오부터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갈리오부터 이제 논아 막을까 어떻게 할까만 고민하면 돼 어 그것만 생각해봐 세번째 밴 보고서 저거 지금 파트릭이 들어왔으니까 자르반 녹턴 다 살리고 둘 중에 하나 가져갈거냐 그리고 저기는 녹턴 가져갈거 같은데 아니야 우리 녹턴 죽이는거 아니야? 이번에? 자르반 녹턴 살릴거 아닌가? 그럼 저기가 갈리오 그럼 저기가 그럼 저기가 그럼 저기가 자르반 가져가 어 여기가 뭐하는지 보고 어 세번째 밴 보고서 생각하면 되지 어 세번째 밴 보고서 생각하자 천천히 오케이 메모장 자르반하면 녹턴 밴해도 돼 세번째 밴 그렇게 두개 밴하면은 싸이언도 못하잖아 어? 이름밴이야 세번째 밴 자르반 상대가 가져갈라나? 그러면 녹턴 밴하고 여기서 녹턴 밴하면은 자르반 주는거거든? 어 자르반 주고 우리가 그리고 두개 두개 가져올 수 있어 아 난 자르반 두개가 싫은데 세번째 밴 노나먹자 그럼 노나먹어 알리밴하고 노나먹어도 되는데 아니면 자르반 주고 짜오 노나먹는 것도 있는데 그거 싫으면 해 녹턴 밴 해 세번 밴 할까?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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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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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Bent 세번? 잘한다 어 어깨가 어서 난 아까 2p 이들 너 3번을 늦게 해도 돼 미사 미사 자르방 할라 미사 자르방 할래 있다면 미산 자르방 어쩌면 아니면 에 황태가 뒤에 뽑고 싶으면 내꺼 이제 피켓들 저기 이제 할 것 같거든 어떻게 이즈랑 자르방 할래 그러면 이중 자르방 콜라 박아름 어 자르방 자르방 먼저 자르방 아예 우리가 이 체리가 자르방 먼저 자르방 아예 자르방이 없으면 이걸로 얻어보는게 별로 같은데 아 이거 고민 좀 하려 그랬는데 아 그래 예 아 이렇게 침착하시면 아 그래서 자르방 먼저 뽑고 어 여기서 좀 더 생각하려고 했는데 어 이제 쓰면은 해야지 자르방 하자 상대 리산 할 거야 아마 그럼 이 상대가 내가 잡을게 어차피 상대의 3p 까지 안할 것 같아 그리고 좀 상대 자르방 안가져가 어 그래야 못난에 이중 자르방 잡을게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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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근데 미드는 또 뭐야 사일러스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상관은 없긴 해 오빠가 숙련도 높은거 해야 돼 숙련도 높은거 탑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기 사일러스 할 것 같은데 오빠 탑 그거 하자 몰가를 적어서 가져가네 아 리산 나 자르방 할게 그냥 어 자르방 뽑고 자르방 뽑고 탑이 이러면은 할게 되게 없어질 거 이거 우리가 모르가나를 그냥 이 핏에 뽑았어야 됐나 아 그래도 그 고민을 조금 확인해드려도 몰가 시기를 먼저 뽑는게 별로 같아서 아냐 아냐 이럴 때 우리가 어제 뱀픽 한게 이즈를 맞았어 모르가나는 안 겹쳐서 이 픽에 이 픽에 모르가나를 뽑는게 나았겠다 근데 저희가 우리가 모르가나를 가져갈 줄 몰랐어 우리가 맞아 저기 근데 저기 근데 메라님이 모르가나 가져가면 땡큐 아니야 그럼 땡큐야 땡큐야 우리가 어제 했던게 근데 미드 몰가일 수도 있어 그거 생각해봐 봐야돼 어 맞아 미드 몰가? 미드 몰가 아 일단 했을 때 자르반 픽하고 그 밑에 탑 뭐 할지 생각하자 탑이 지금 진짜 할거 없을거야 내가 요리 밴 할게 요리 밴 할게 요리 밴 할게 확실이고 그럼 아니면 우르고 밴 할까 요리 밴 할까 요리기 더 짜증나 할거 같은데 형이 라인전 하기 편한 거로 밴 하는게 요리 요리 밴 하는게 낫지 않아? 요리 우르고 둘 다 밴 하면 되는거 아니야? 음 그러면 되긴 한데 탑에 두개 저의 실권이야 우리 것은 그렇게 막 위협적이지 않았죠 어어어 어 그러면 요리 밴 요리 밴 하고 어 하나는 뭐가 좋을까? 니 제산날이다 이 다음에 누가 가져가는거지 픽? 아니면 뭐 사일러스 밴 할래? 사일러스? 우리 궁 가져가면 좋을거 좀 많긴 해 그렇긴 한데? 사일러스? 뭐 탑에 딱히 없으면 밴 할거 어 플래드 밴 할래? 어 사일러스 사일러스 밴? 사일러스 아니면은 근데 미드 보르가나가 미드로 가버리면 조금 당하는거긴 하다 근데 미드 보르가나 근데 서포 밴 할게 없어 어차피 하나로 못 막아요 그래가지고 사일러 하는게 나을거 같아 어차피 네 이제 알리 알리는 알리 밴 하고 강제로 보르가나 시키는게 낫지 않나요? 알리 밴 해? 알리 밴 해? 아니아니 그냥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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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하잖아 지금 저게 어 나는 보르가나 서포실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저러고서 이제 뭐 아냐아냐 알았어 철수형 보르가나 했잖아 철수형이 보르가나 했나? 한적 없어 그럼 숙녀도 떨어져 어쩔 수 없어 어 그래 그럼 미드 보르가나 해도 돼 숙년도 떨어져 어차피 바루스 바루스 모르가나면 저것도 초반만 버티면 돼 그냥 카르마 해줄까? 칼르마 할 수밖에 없네 칼르마 해 언니 칼르마 해 칼르마를 할 수밖에 없네 칼르마를 할 수밖에 없네 칼르마 나 먼저 골라줄 수 있나? 어어 뭐 상관없다 나 지금 좀 많이 없어서 지금 낫서스가 그나마 제일 일라오이는 오빠 일라오이도 살아있어 일라오이 일라오이 아 그러면 일단 낫서스 주자 그냥 나 테일든다 그냥 힐 드는 게 낫지 않겠어 녹턴인데 아니 아니 텔이 맞는 거 같아 라인도 너무 힘들어 나는 힐 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나중에 텔 쓸 상황이 잘 안 나 근데 라인전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1픽으로 원디를 가져갔으면 안 돼 그냥 나중에 보고 골라도 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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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리고 어제 말한 게 이거였어 이즈 선픽이었어 파이크 나왔다 미드 몰가 맞네 바드? 나 믿음을 가네 아님 말자야 뽑을 수도 있다 여기서 진짜 바드는 라인전이랑 로밍만 조심 초반에 진짜 조심해야 돼 초반에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럼 바루스 바드네 응 얘들아 일라오이 할까 낫었을까? 살이면 돼 바드가... 일라오이가 낫지 않을까? 난 오빠 일라오이 난 오빠 일라오이 근데 낯섰어 하면 더 터질 수도 있어 형 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자신 있는 거 왔어요 이럴 때 진짜로 일라오이 할게 일라오이가 낫겠다 어 이거 터질 거 같아 발견은 필요 없다 인물을 수락하지 흠흠흠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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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어 어 철이 진짜 걸었어 프로그램 리산들 해야겠다 우리 추합 좋고 흠흠흠 기억나지? 너 바드 초반에만 진짜 조심해주면 되는 거? 야 미드 몰가는 생각을 못했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거 어차피 추합할 생각으로 한 거 같아 저게 약간 울며 겨자먹기로 가져간 거야 이거 바드 처음에 로밍이랑 라인점만 조심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몰가 안 주려고 모르가나 주기 싫어서 한 거야 모르가나 주기 싫어서 한 거야 어 주기 싫어서 한 거 같아 근데 오히려 저러면 땡큐일 수도 있어 근데 알리스타 안 한 게 더 다행이지 않아? 어 맞아 나는 알리보단 낫다 바드가 아 이거 콩콩이 될까? 수호자 될까? 수호자 들자 언니 수호자? 수호자가 날 거 같은데 어 녹탄이 무서울 거거든? 바드 어차피 나중에 쓰레기 된다고 했어 바르스 바드 해가지고 다이브 장난 아닐 거야 이거 내가 그 반죽 개개 써 그러면 그냥 나 그거 간다 그 고대주와 들고 갈게 오케이 후방 가면 내가 플러리 형보다 딜 잘 늘 자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진짜 수호자 이런 거 다 들고 가 그냥 나 돌암막 배살 네가 상대 좋아 저쪽보다 상대 몸 없다 상대 또 몸 없다 오케이 오케이 Okay 우르곶밖에 없어 우르곶도 뭐면 안 돼 저거 어우 우르곶도 뭐 정복자로 바꿨네 정풀지에서 오케이 정복 정복 조심하고 하고 좋아요 지금부터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끝내자. 불 lan판으로. 오케이. 잘할 수 있어. 나 철수 좀 깔러 갈게. 아. 인베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인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깨 인별 볼게 봐도 점화 들고 그냥 아예 좋아 좋아 우리 잘해 응 화이팅 이길 수 있어 6렙만 조심하자 6렙만 우리 키우고 자르방 고르면 안진다 필승 카드야 우리 아 필승 카드야 승리의 그 부적같은거야 내려갈게 불로 갈게 그냥 그리고 나도 피우라 어 여기 여기 봤어? 여기 와드인거 같은데 나 그냥 안전하게 바깥에다가 와드할까? 저기 뭐 보셨어? 한번 심리전 해봐도 되냐? 메라님 상대로 기세 밀리기 싫은데 여기 다 있으면 어떡해 오빠 어? 알고 텀빛이지 안전하게 바깥에다 할까 이거? 아니야 할게 어 와드했다 여기도 와드했어 상대 아니 여기 여기에 했고 미드 간거 같애 모르가나 아 모르가나가 밑에 밑에 저기 음음음 알겠어 알겠어 이리로 갈게 이리로 갈게 이리로 갈게 이리로 간다고? 아 이거 선크리잖아 깃덕 야 선 블루다 우르고 늦는다 어 오케이 선 블루라고 덕어내? 아 이스리 마나 달았어 여기에 있다 안에 있는데 어떡하냐 이러면 어 와드? 어 와드? 내가 할게 없네 오빠 와드 있지 그니까 그니까 그게 어쩔수 이스리얼은 초반에 좀 없어야 돼 와드 그냥 에어다 해 그냥 Q로 먹어 Q로 먹고 너무 쫄지 말고 괜찮아 와드 어? 돌 한방패야 금방 차 나 지금 CS 다 먹는 중 아 오케이 좋아 이런 콜 좋아 녹턴 위에 그거 바드 올라간다 툭먹어 올라간다 야 바드 바로 올라갔어 바드 바로 올라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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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 잠깐 빠질게 녹턴 더 여기야 녹턴 육 바위게 먹었어 나 밑에 바위게 갈게 밑에 바위게 갈게 여기 녹파 이거 오빠 이리로 와가지고 내가 내려와줘 리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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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뭐야 무슨 딜교야 이거 이거 와줘 와줘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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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더 해야 될 것 같아 더 해야 될 것 같아 오씨가 쩔탈 뻔 했다 내려가다 그냥 이기는 건데 근데 바텀이 더 빨라 무리부다 나 트레마트 타야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사할 내려가다 숙박 먹고 나 뒤집 뻔 했어 이거 바위게 다 먹었다 상대가 이거 바위게 다 먹었다 상대가 나 집에 한번 갔다올게 오르가나 지금 측정하고 그냥 라인 푸쉬만 하거든 제이저 제가 가위게 다 먹었다 지금 시야가 안 좋은데 가위게 다 먹었다 상대가 시야가 안 좋은데 하핳 저 바텀 쪽으로 내려갈게요 바드 안 보여 또 바드 어디 돌아다니고 있나봐 돈 먹고 왔나봐 나 여기 피가 받았어? 아 분명히 지금 라인저는 미드 모르가나가 그냥 푸쉬만하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하트할 때 분명히 얼탈 거거든 여기 와드? 내가 지워줄게 와드 지워줄게 그냥 개살 있게 안전수비죠 오르가나 내려온다 오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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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가 못 봤다 와볼래? 아 위로 빠진다 위로 빠진다 이거 이쪽으로 오거든 여기 피가 피가 지워줄게 내가 오케이 블랙 진짜 빠져나 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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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빠졌어 나이스 여기까지 스키 있어 미드 푸쉬해 어? 이거 녹턴 여기 오는 거 잡아먹어보자 미드 푸쉬하고 바드 없어졌거든 카르마 같이 올라와 아 왔네 왔네 내가 그냥 바이기 먹을게 치아 다 잡힐까 쟤 못가 지금 어차피 바로스 지금 피 많이 빠져가지고 막 붙어 폭 차이가 많이 나 진짜 진짜 개찌바라고 있어 존나 든든해 진짜로 이럴 줄 알았어 난 탑킬이 나올 줄 알았어 오케이 오픈 오픈 이거 탑 조심해 이거 녹턴 안보이거든 상호하자 상호하자 눈립 찍어서 즐겨 워낙 잘해서 몰가 내려간다 몰가 내려간다 몰가 텔 썼다 몰가 텔 썼다 몰가 텔 썼다 몰가 텔 몰가 텔 몰가 풀도 썼어 어 풀도 썼어 풀도 썼어 궁도 썼다 궁도 썼다 궁 썼다 이즈 노래 보자 그럼 공주라는 것입니다 이 바턴을 무시하려나 상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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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즈 텔 쓰고 어 썼어 썼어 어차피 이즈가 텔이어서 그렇게 손에 없어 바르슈 잡았잖아 바르슈 잡았잖아 맞아 맞아 바르슈도 텔이야 와 라인 수업했다 어 괜찮아 써도 돼 어 이즈 이즈 라인 손에 하나도 없어 라인 손에 하나도 없어 광이 나왔어 미드 미드 왔다 아 나 저 채굴 한 한 대 남았는데 아 씨 못하겠다 바르슈도 노플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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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턴도 노플 몰가다 왜 안가여 이거 라인 수업 없어 그런거야 바르슈가 미드 왔어 무르가 텔 썼어 여기 바텀이 미드 왔어 다시 바텀 간다 다시 바텀 간다 다시 바텀 간다 바텀 조심해 나 집 갔다가 나도 바텀 태명된다 순식간에 어 오케이 오케이 미드 아무도 없어 지금 모르가나 집 갔다가 올려놔 봐 어 지금 녹턴이 좀 잘 컸거든 그거 6렉 때 조심해야 돼 하드 왔어 하드 포도 왔어 하드 포도 왔어 오케이 오케이 미드는 반반이야 오십시오 천천히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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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만 하자 게임에 대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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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뭐냐하면 하나 five 공으로 되는데 우와 공으로 욕 transform 여기가cale 제흐름 땅 불실 빠졌어 근데? 응 불실 쿨키데 그치 오빠? 어이구 근데 이제 바로 궁랩이라서 궁랩이라서 궁랩이야 내가 풀 쓰고 해도 되거든 이 없으면? 오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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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간다 받아간다 빨리 잡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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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이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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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이거 와줄 수 있어 언니? 담아? 어어 야 모르가나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은데 아 이거 아니 안됐어 방금 오브야 아 이거 녹턴 오빠 녹턴 아아 아니 아니 자신감 있게 하자고 아니고 나 빼고 있어 다 죽었다 이거 PQ 안됐을 때 그냥 뺏어야 됐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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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아깝다 이거 너무 우리가 너무 그거 됐어 나 당황해서 바텀 삼거리 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 했으면은 바루스 땄는데 그치 녹턴 이제 궁이랑 달고 상대도 다 천천히 해 탑 개작살 했어 진짜 나이스 한타로 이기면 돼 한타로 어 일라오 이세 청화가 함께하시게 로고만 가면 내가 바로 쓸 수 있어 오케이 내 핑카드 아직 흔들리지 마라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미드 블랙실드 없어 미드 블랙실드 미드 블랙실드 없어 오케이 오빠 이거 조심해봐 어 내가 탑에 녹턴까지 오면 같이 가는게 좋겠어 최대한 살이면서 해볼게 웃어서 안갈게 형 녹턴 와도 형이 녹턴 안갈거 같은데 어 같이 다 안갈거 같은데 어 같이 다 녹턴 탑에 안갈거 같아 통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봐도 왔어 봐도 왔어 어 나 집갔다가 바텀 쪽으로 내려가 이거 미드에서 뭐 할라 하지 말고 2대2 하면 우리가 이제 불실이랑 2때문에 안될 그냥 바텀을 우리가 내려가자 흠 막탄만 치고 있어 봐 나도 나도 시야도 오니까 바텀에서 뭐 만들어야 될거 같아 오케이 아 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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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녹턴이랑 다같이 있어 여기 녹턴 여기 아 아 아 우리 블루 들어오고 갔어 여기 시야 좋아 여기 시야 좋아 시우러 온다 시우러 온다 내가 다시 먹어줄게 받으러 온다 서포트랑 같이 와야되는데 서포트랑 같이 와야되는데 알겠어 다 지워줬다 시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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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랑 같이 먹자 그럼 어 사리고 있을게 언니 일로와줘 내가 빨리 파워 밀어야겠다 이거 계속 픽시해서 여기 2명 오케이 오케이 나 안 밀게 계속 언니 와줘 올라와줘 언니 올라와줘 나 근데 집타이밍이야 나 근데 텔은 있어 나 근데 텔은 있어 빼고 가 올려간 어 야 다 바텀 올라온다 저기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뒤에 어 나 텔 있어 나 텔 있어 바텀 나 텔 있어 어 모르가나도 텔 있지 어 모르가나도 텔 있어 어 모르가나 있어 풀도 돌았어 모르가나 나 바텀 가능하거든 뒤에서 봐줄게 근데 이게 덩글이랑 원딜 1렙씩 차이나가지고 싸우면 안될 것 같은데 투싸움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안싸우는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싸워봤자 손에야 이거 용쪽 시야만 같이 언니 쪽으로 와줄래 4대5라든가 그래야될 것 같아 투싸움 해야될 것 같아 나 지금 못가줘 죽는다 여기 핑하 2개다 어디야 어디야 Star 여기 핑하 2개 지울게 이제 죽었다. 이제 테를 잃거든. 오케이 여기서 싸우면, 싸우면 우리가 밀려? 수야 알지? 녹턴 공 빠졌어. 바텀이 우리가 한 명이 없어가지고. 거기 바드만 간다. 바드에 점화 없어. 점화 없어. 아이고. 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안 됐는데?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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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여기에 싸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즈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이스. 어 이거 계속 싸워도 됐었는데, 나 왔는데 나도. 나도. 녹턴 공독 빠졌어. 이즈가 멀었어, 이즈가 멀었어. 어 난 10이었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천천히 하자, 타빙이고 있으니까. 아, 조금 말렸잖아. 초골패 할 필요 없어, 초골패 할 필요 없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이거 바텀이 좀 잘 크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원딜이 더 잘해. 우리 원딜이 더 잘해. 어, 괜찮아. 한타로 이기면 돼. 평화가 함께하시게. 내가 바텀을 가줄게 다음 궁에, 무조건. 상대 초식에 있어, 이번에. 오케이. 모르가나 초식에 빠졌고. 탑 진짜 반 죽여놨어, 그냥. 탑 차이 엄청 심해, 진짜로. 지금 CS 2배 넘어. 와 미쳤다. 어, 2배 넘어 지금. 타워 빨리 밀게. 어, 미리 나르고 있어 지금. 아, 알겠어. 여차는 나도 그래도 탑 쪽으로 돌아서 해줘야 된다. 그게 나을 것 같다. 녹턴 탑 커버. 오케이, 오케이. 바드 안 보여. 바텀 다 안 보여. 오르가나 왔고. 음. 바텀도 왔어. 녹턴 피도 다 빠졌다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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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쪽. 미드, 바드. 미드, 바드, 오케. 바드 위에 올라가면 미넷으로. 여런데 지금. 그럼 바텀 압박 좀 해줘. 바드 내려가게. 왔어, 왔어, 왔어. 블루 줄게, 블루 줄게 오빠. 블루 줄게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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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빠야. 우리 둘이 미드랑. 바텀에서 하자. 바텀에서. 우리 바텀에서 하면서. 어? 괜찮아.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오케이. 여기 피워. 어? 먼저 움직여. 상상은 먼저 움직여. 상상은 먼저 움직여. 상상은 위에. 글로 올라갈 수 있어. 어? 빠졌어. 이거 욕 먹는 거 모르거든? 미드도 그냥 하지 않을게. 그냥 상대 바텀이 잘 커서. 있다, 있다. 여기. 탑을. 탑을 3명에서 다이브 가던가 하자.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바텀을 가자, 바텀을. 근데 바텀 상대가 너무 잘 커서. 지금 이즈가 약간 잘 커왔다. 나이스, 피했다, 피했다. 어디야? 어디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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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이거 그냥 비키 없네, 비키. 녹턴 로그한? 나 이거 갈 수 있거든, 오빠? 아, 아. 아냐, 아냐. 별실 빠졌다. 별실 빠졌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오빠 E 없잖아. 나 가는 중. EQ.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텀 깨진다, 바텀 깨졌어, 바텀 깨진다. 못 깨졌어, 못 깨졌어, 나이스. 킹각선 했어, 킹각선 했어. 어, 킹각선 했어. 녹턴 미드, 녹턴 미드. 어, 얘네 욕먹으러 가자. 어, 얘네 욕먹으러 가자. 어, 얘네 욕먹으러 가자. 이거 그냥 용 주고. 어, 얘네 욕먹으면 탑 다이브 가던가 하자. 어, 이거 시야 먹어주러 갈게. 시야 먹어주러 갈게 그냥. 아, 템 나오는데? 앞으로도 저만의 개돼지로 남아주세요. 어, 이쪽으로 가긴 했어. 좋아. 나 이거 탁, 이쪽으로 와봐 그러면. 바드 왔다, 바드 왔다. 그냥 빼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왜 나, 나 왔어, 나 왔어. 하루마도 오긴 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마다 함께하시게. 나, 보세서 성장을 못 할 것 같거든? 어, 저거 어떡하지, 보세? 내가 갈까 그러면? 어, 미드 와, 미드 와 그러면. 내가 바텀 가? 아, 이거. 바텀 타워 밀리기 전에 내가 계속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니까, 괜찮아 괜찮아. 욕먹었다. 아, 이거. 탑 갔어도. 아니, 아니. 탑 다이브 갔어도 됐었겠다, 이거 그냥. 어차피 우려고 못 커서. 일러오이가 안 와. 여기 올 것 같은데? 천천히만 하면 일러오이가 캐리 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천천히만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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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반 죽여놨어 또. 지금 우리 또 집 가야 되거든? 이거 다이브 가기나. 오, 두 배야, 두 배 CS. 응응. 알았어, 우리. 오케이. 와드 채워 볼게. 미드 조심해. 미드에 받아왔다. 오, 고마웠다. 오, 고마웠다. 모르미 사진 oldest. down H1B가 빠르게 눈뒤. 나이스야! 낮에眼etric 무esters이 안 맞 übers out. portion Cokaly to sustainning. 맞어 맞어 맞어? 아니,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가 눈에 감히些 힘이로 получится. 나이스 날 ditch. 모르이 artık 모르갔나. 모르간다. waits? 기세 2교환이야? 이거! 잃이 기세가 나이스. 이거 너무 좋아. 높아 이거 조금 отдых Awet. 주래눠 보acakt igualki. 지금 파트도 4킬 1-8홉이었어. 이거 완전 나이스야 완전 나이스야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아니야 오빠 이거 좋았다 좋았어 이거는 레알 이득인거 같애 생각 방금 잡은거 그냥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어 아 나 죽었다 근데 이거 아 미안하다 내가 오빠 죽어도 괜찮아 줄거 없어 괜찮아 죽어도 할거 없어 전력쪽 시야 먹으러 가자 이거 나도 그쪽으로 갈게 나도 그쪽으로 갈게 야 텔은 있거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형 차이 지금 100개 낸거만으로도 존나 큰거에요 지금 어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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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텔 있어 텔 있어 텔 있어 빠른가? 굿 날려볼게 굿 날려볼게 죽으면 안돼 이거 한번 나 텔 있어 나 텔 있어 어깨 죽지마 주지마 주지마 얘 잡아 얘 잡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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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믿어먹자 믿어먹자 믿어밀다 믿어밀다 어 오빠 얌얌오빠 내가 궁이 없던게 아쉽다 근데 좋았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저게 하드리시 했어 지금 두개 좋은데 기스 꺾였어 우리가 하드리 어 실드 빠진거 같은데 분실 우르곤 안보여 근데 아 괜찮아 우르곤 질갔어요 뭐야 이거야 아 이거 한번 막았다 이거 바드국으로 막을 수 있어 나 공원이야 야 저거 뭐냐? 저 바드국으로 막을 수 있다고 어 그냥 탑 압박 좀 탑 압박 좀 우리 대치만 해줘 오케이 계속 푸쉬할게 계속 형한테 갈수도 있어요 오케이 내가 그럼 자를게 어 깐죽될게요 바드 안보여 바드 안보여 바텀은 저거 라인 밀려오면 그때 가도 되니까 형 1라오이 틀었으니까 미드 있을게 그냥 자 녹턴 탑이야 녹턴 탑이야 다간다 아 이거 아 라인이 멀어가지고 미드 밀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가면 안될거 같아 아아 밀려야 못살려 못살려 형 잠깐 빠졌어야되네 아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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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미드 라인 밀었을때 조심해야지 형 미드 밀자 밀 수 있나 안될건데 너무 빨리와 너무 빨리와 이거 오히려 여기가 걸수도 있어 저기 빠진거 있어요? 이거 탑 탑을 저 빠꾸란데 한 명 라인업 먹어야되는데 형이 나오면은 나오면은 바텀 가고 리사 탑가 리사 탑가 리사 탑가 우리 지금 할만하거든 킬소커는 많이 차이나는데 할만하거든 싸움 다했어 이거 용 1분이야? 바드 여기 바드 바드 미드 미드 조심해 나 집 갔다가 바로 용 갈게 오케이 나도 지금 갔다고 총시계 사고 갈게 어 어 어 어 지금 뭐야 바로 뒤질려야되고 편상놈 붙여서 이거 총시계 바뀌어졌거든 두 번 한상 우리가 좀 유리하다 편지로 총시계 바뀌어졌어 개정 나 총시계 사갈게 핑하 두개 사갈게 이거 나 바론에다 왓 하나 한번 해주고 내려갈게 집중하셔 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왓 하나 해줄래? 난 바론 세워보거로 가게 아 그쵸 그쪽에 아무도 없어서 용 1 같이 용 1 그냥 가야겠다 1차 같이 같이 시야 같이 파탄만타 1로에 1로 빠져 볼래 1로 빠져 볼래 1로 빠져 볼래 우리 뒤에 있어 못 빠져 지정 좀 해볼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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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공 무게 빠졌다 아 여기 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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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공 뒤에 바루스 노공 오빠 뒤에 모르가나 뒤에 모르가나 뒤에 모르가나 모르가나 궁 있어 모르가나 궁 있어 나이스 나이스 됐어 그러면 궁둥이 좀 잡아야 돼 궁둥이 좀 잡아야 돼 잡아! 나이스! 바루스 노공 바루스 노공 바루스 노공 아으 바로 너 뿌린? 살라인걸까? 와 이게 걸리네 이거 진짜 죽었다 이거 내가 너무 호명이 죽었다 내가 더 세게 세게 해야 돼 이거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우리 지금 약간 좀 급해진 것 같애 우리가 강해야지 내가 너무 멀었어 내가 아예 좀 더 뒤에서 밀게 그냥 우리가 좀 방금 집 타이밍이여가지고 흔들리 집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이제 칠걸 이제 이제 인원 뭐다른데 안먹었는데 아직 아 이제 먹었네 무조건 먹힐 수 밖에 없어 싸움 이기면 돼 나 텔도 없어 우리 일라도 텔 없고 내가 팝을 갈게 야 바루스가 나한테 1인공 바꿔서 해가지고 나 못 움직였더라고 녹턴이 던지면 받아먹잖아 집 타이밍은 무조건 질 것 같아 근데 계속 1라우리한테 갈 것 같거든 보니까 계속 1라우리한테 갈 것 같아 이거 또 갈 수도 있어 우리가 뒤에서 백업 봐주거나 그냥 이게 내가 최대한 안 죽고 하나 데려가나가 이래서 운영해야 돼 근데 오빠 지금 녹턴이 잘 커가지고 이게 이게 녹턴이 잘 커가지고 녹턴이 세서 그래 녹턴이 안 돼서 아깝다 그리고 녹턴이 방어막히고 오니까 내가 그 여기 녹턴 오케오케 평화가 함께하시게 여기 녹턴 집중하세요 이거 먹으러 갈게 시합 흔들리지 말아요 바드 미드 보였고 또 이거 바터 온다 바드 여기 그러면 빠져 좀 빠질게 시야 다 바꿨어 아래쪽 아래쪽 시야 아예 없어 아 지금 시야 먹자 바드 밑에 있으니까 내가 블루쪽 시야 잡을게 핑하 박고 여기 지금 노 시야 오케 턴 어디인지 안 보이지 여기 바드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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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짤렸어 나한테 궁 썼어 나한테 궁 썼어 얘기를 해줘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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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보일거야 이렇게 칼부 칼부 아 이거 일라와서 4대5 좀 2차에서 해야 되나 2차에서 내가 갈까 일라는 그냥 미르는 게 낫잖아 이거 아니다 이쪽에 인원수가 부족하면 운영이 잘 안되가지고 또 이거 바텀으로 선회한다 바텀 돈다 이거 어 일라와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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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근데 궁이 좀 빠졌거든 여기 바드 우리 한명 없어 나도 한명 있어 나도 한명 있어 안돼 안돼 가지말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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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집 한번 갔다올게 빨리 과연 나와야되는데 받아 먹어야 돼 우리 지금 불리하니까 어 먼저 그러면 안 돼 우리 이제가 아직 너무 약해서 우리 이제가 아직 너무 약해서 진짜 각 저우면은 들어가도 되는데 아니면은 진짜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괜찮니? 말 많이 하면서 바로 마다 채우자 이거 용이 2분 여기다 수키나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됐습니다 진짜 고지 하 감탄이나 해 수온 같다 바드 바드 순 바드한테 궁 안 걸면 되지 바드한테 궁 안 걸면 되지 나 레드 먹을게 그냥 웬만하면 나한테 쓸 것 같아 이제 어 그래 그래 그게 나 나 조냐 200원인데 얘 와드 없네 나 가엠 나왔다 이거 팔아야겠다 이거 다 안 보여 오빠 바드 미드야 바드 여기 공이 너무 많잖아 어 바다 먹자 던지는 거 아 우리가 막 지금 정글 다 털리고 있고 막 어 전혀 안 털리고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니까 좋아 좋아 노턴이 오빠 노턴이 오빠 노턴 기한 오거든 노턴 기한 노턴 기한 분명히 와 이제 우리가 뭉쳐다니면 노턴 할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응 맞아 맞아 조심조심 근데 일러우는 일러우게 미니까 천천히 용 1분이요 나 집 갔다가 갈게 나 가엠 나왔다 오케이 나도 조냐 나왔어 폭 올라오나 여기 지금 피나 다 먹혔다 우리 정글이랑 다 피가 사갈게 여기 올라오나 보다 여기 올라오나 보다 야 우리 샷 다 꺾었어 그리고 미드 타워하고 피가 누워 탑 이거 탑 이거 오는 거 같은데 이거 공짜로 줄 거야 이거? 아니다 아니다 모르가나만 오는다 아이오니아가 변한대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용 30초 미드를 못 막을 것 같아 용 24초 용 모르가나도 이제 조냐 아 내가 다 먹을 수 밖에 없어 평화가 함께 하시 어 한 대야 한 대 빨리 주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 바드 여기 바드 집중하세요 그거 어그로로 한 번 피 없는 거 어그로로 한 번 해볼까? 이거 타워 어그로로 한 번 해볼까? 이거 미드 미드 흔들리지 마드 이거 바다 쳐볼까 이거? 와봐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아 가는 중 모르가나 탈타여야 되거든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나 빠졌어 일단 빠졌거든 이거 미드 이걸로 뭐 뭐 나 숨었어 버렸다 이거 밀릴까봐 이거 한번 해볼래 괜찮아 괜찮아 저기 브리핑 안 됐을거야 바드 궁 빠졌어 바드 궁 빠졌어 바드 궁 빠졌어 알겠어 알겠어 이거 걸어와야 될 것 같거든 그냥 먼저 걸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미드랑 뭐야 드래곤 다 먹혀 오르가다 실패거든 아 실패가 아니고 많이 깎거든 그러면 들어가자 들어와 지금 드래곤 치고있지 아냐아냐 안 치고있어 대치중이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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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와줘야돼 이거 내보리 다운이야 나 망트라 있어 망트라 있어 촉수존 깔았어 여기 여기 내 존이야 지금 나 세팅 여기서 이거 이거 먼저 따를거야 먼저 싸우기 시작해 미드 밀거든 저희가 들어오길 바래야 돼 약간 그래 어 저 피 많이 빠졌다 카우마 이거 미드 밀리거든 그럼 모르가나 반피 나갔어 미드 밀리는데 이러면 걸어야 되는데 이게 날 것 같아 미드를 주자 치면은 들어올거야 높톤도 가인 있거든 미드 밀렸어 일단 싸울 준비 싸울 준비 싸울 준비 들어갈게 아 어 왜 좋아 좋아 이거 다 나 다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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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선해 상선해 앞에 있네 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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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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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밀렸거든 미드 밀렸거든 미드 이거 라인 밀어야 돼 야 내가 궁을 못 켰네 야 아깝다 힘켰으면 다 잡았겠는데 그러니까 힘켰으면 다 잡았겠는데 이거 마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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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돼지 두 개 버전? 이제 발원 주시면 돼요 저거 원투 돼지네? 다들 우리 정글 블루 치고 있어 지금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바르스랑 속턴이랑? 먹었네 얘 초식에 있다 흔들리지 말아요 싸움 잘하면 돼 싸움 한 번만 잘하면 돼 괜찮아 이번에만 우리 집중해서 싸움 한 번만 더 잘하면 돼 아 이제 위험해 녹턴 과연 빠졌다 나도 빠졌고 투 대지 여기? 진짜 한 번 팔면 바로 나가겠다 응 내가 그냥 인식 걸면 바로 들어와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냥 나 렌즈 6초 6초 나 피가 있어 여기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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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먹고 이즈도 이제 잘 컸거든 3코어라서 오빠 레드 먹어 레드 레드 이즈 레드 오케이 레드 먹고 미드 다시 가고 내가 미드 밀고 올게 내가 내가 미드 밀고 올게 아 씨X 뭐야 이거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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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다 빠졌다 굿 오르가나 빈사야 지금 오르가나 빈사야 지금 오르가나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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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스 미드 바르스 미드 미드라이 한 번 한 번 먹어야겠다 저거 추구는 없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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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트라 2초 마트라 1초 나 궁있어 나 궁있어 나 궁있어 나 조냐있어 괜찮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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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라 3초 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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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바르스 후천사 빠지 피우 피우 하하 아 이 바르스 스펠 바르스를 못 따서 그래 우리가 내가 방금 후천 이즈 온다고 가져가지고 나 그냥 바르스한테 들어갈걸 그랬나 치겠지 치겠지 이거 아 그냥 바르스한테 정보를 그랬다 다가 바르스라 바르스라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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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숙소적으로 가면 안 돼, 오케이 저기 정리할게 이거 녹탄은, 녹탄이랑 아니, 스페어 보다 한끼야 내가, 내가 먼저 밀게 밀어놓을게요 1,5, 2,8을 막 같이 계속 내가 바텀 때문에 빨리 바텀 밀어야 돼, 이거 오빠, 얌얌 오빠, 오빠랑 나랑 둘이서 바르스 불어야 돼? 어? 1,5이랑 같이? 이거 내가 이즈 맞으면 이즈 맞으면은 안 되겠어 이거 내가 방금 이즈한테 들어갔거든 내가 지켜보이는 이즈 죽었어 지금 바르스가, 지금 17렙이야, 17렙 알겠어, 알겠어 내가 녹탄 붕바지 하는 게 나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같이 맞출게, 지금 같이 들어온 건 내가, 어째, 구우는 건 내가 녹탄, 노플이야, 녹탄, 노플 오케이 바로, 바드 더? 야, 근데 우리 차급차 많이 샀는데도 방금 잘 싸웠어, 그래도 맞아, 맞아 일락궁이 잘, 잘 들어갔지, 일락궁이 바로 맞추지 말자 오케이 언니들한테 알았어, 녹이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윙타 들어왔다 들어왔다 쫀다 시야 다 먹혔다, 바른 이거 뚫으려면은 일락오 있어야 돼 나, 나 여깄어 여기도 시야 났거든 몸이 없어가지고 우리 나 다시 미드 쪽으로 돌아서 라인 받아먹고 온다 흔들리지 말아 같이 뚫자, 같이 뚫자, 나도 왔어 바드 밑에 이거 장로도 뜬다 랩차가 좀 많이 나거든 랩차가 좀 많이 나 어, 랩차가 좀 많이 나 어, 좀 3랩치게 끝나니까 이거 진짜 저기가 바른 치는 거 우리가 이거 장로 먹어도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장로 먹어도 진짜 그래가지고 맞바드 채야 되죠, 그냥 바른 우리팀 만들고 장로도 우리팀 만들고 그냥 5대6 싸움 하는 거 생각해야 돼 그냥 저기 밀어넣고 저기 막 먹고 있으면 돼 장로 떴다, 장로 떴다 여기 넉탄 이거 치우러 온다 이거 오빠 블루 먹어 나 와도 없어 나 와도 없어 나 와도 없어 먹어, 먹어, 먹어 지금 먹어 나 탑폭트 계속할게 아, 이거 1라 없으면 우리 어차피 4대5 안 돼 어, 이거 봐줘, 봐줘 이거 싸야 돼, 싸야 돼, 싸야 돼, 싸야 돼, 형 와봐요 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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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바루스 바루스 와, 진짜 바루스 프리딩이야 바루스 프리딩이야 도졌다 아, 씨 흠 흠흠흠 아, 갑자기 잘 틀어갔는데 결국 안 되면은 이거 진짜 잘 싸웠는데, 바빠 아, 가까워 이거 마디 있었나? 세다 마디 있었어 이러면 장로 나가지 이거 진짜 잘 싸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화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냥? 아, 딜이 없어서 그래, 지금 이즈가 딜을 못 넣는 상황이 그래서 이러면은 40, 뭐야 아직 억제기 안 나갔어? 다 같이 버텨야지, 뭐 어 타워는 살아있으니까 이거 바루스가 너무 짧았거든 이거 1라우이 없으면 절대 싸나 오케이, 오케이 나도 탈다가 끊겼어 여기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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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이즈 궁으로 해보던가 이즈 궁 써 이즈 궁 써 지금 날려야 돼, 지금 날려야 돼 썼어 아, 아깝다 나한테 궁 썼어, 어? 다 넘어구겠는데? 아, X됐다, 이거 와, 바드 미치겄네 1 플러스 원단 이즈 아, 바드 미치겄네 1 플러스 원단 이씨 바드 진짜, 바드 진짜 환장하겄네 바드 진짜 환장하겄네 한테도 우리 잘 싸웠어 싸움은 잘해, 우리가 오케이 18렉 다 찍고 코 띄우고 싸워야겠어, 계속 버티면서 평화가 함시하시죠 타전 밀려야 되나, 어쩔 수 없지 아깝다 아깝다 내가 바텀 갈게 포탑이 파악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흔들리지 마라 역전 해보자 역전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려면 일단 이즈가 좀 더 커야 돼. 이즈가 너무 네비찍 하려가지고. 이즈도 이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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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18렙 찍고 풀템 나오면 이즈도.. 이즈도 이즈도 이즈도.. 근데 바로 쓰는 3템이거든? 탓도 밀려. 이거 바텀스 어쩔 수 없어 이거? 바로 이라 이거 좋아해. 이거 한 군데 그냥 두 쪽 막아야 돼 그냥. 한 군데 막자. 아.. 여기 물고.. 뭐야.. 역전 있을 때.. 미드 밀린다? 이거 막아야 돼. 다가야지. 막아야 돼. 안 그러면 다른데 다 툴려. 내가 다른데 그냥 물어볼게. 나 집으로 한 번만 빨리 잡자 올게. 기다려. 그럼 이거 다 밀려? 싸울 거야? 다 밀려? 다 밀려. 진짜 근데 이거 싸움 불가능할 것 같아. 싸워야 돼 그냥 이거. 다 왔다 다 왔다. 안 그러면 다 줘야 돼 이거. 아.. 나 왔어. 나 왔어. 미드 밀렸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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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도 왔어.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할 거야? 어, 해. 마크라. 하자, 하자. 마르츠? 그냥 솟는데? 뭐 해볼 것도 없이? 랩차이가 너무 많이 나. 랩차이가 너무 많이 나. 초반에 너무 말렸다. 이거. 이즈 하지 말자. 이즈 하면 안 되는 게 오빠 그거 같아. 저쪽 어제 가루스라서 밀고 버티는데 이즈 초반에 약하니까 그거 약한 거로 계속 수동 굴르는 거 같아. 차량 센 거 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카사도 똑같은데? 솔직히 카사도 똑같은데? 그렇게라도 생각하니까? 카사도 똑같은데? 카사도 똑같은데? 그래? 어. 근데 일단은 상성이 밀리니까. 다른 거 있으면 파밍도 안 됐을 거 같아. 녹턴 때문에. 아, 바르스 이거 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그거다. 순간에 아쉬웠다.